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윤석열 퇴진 한두 달 만에 된다 라고 하셨다가 지금 조회수가 50마리 찍고 오셨어요. 윤석열 퇴진할 가능성.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갑자기 불현들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퇴진할 때까지 멈출 수는 없단 말이죠. 국민들도 멈출 생각이 없으실 거고. 근데 윤석열은 쉬운 애는 아니야.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틀 먹고 싶지 않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투쟁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선생님이 한두 달 만에 나온다고 하셔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엠티 짜죠. 엠티날짜. 그러기 위해서 퇴진하기 위한 조건. 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지. 진짜 한두 달 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철회하셨어요. 제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맥락은 뭐냐면 옛날에 1, 2년 봤는데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하고 비슷한 덫에 걸린 거죠. 이 디테일에도. 1, 2년과 한두 달. 맞으니까. 맞으니까. 어감이 맞으니까. 제가 예언자가 아니니까 한두 달이다 딱 찍을 수는 없고요. 대폭 짧아졌다. 1, 2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아졌다. 이런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앞서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명확해진 데다가 12구 참사가 터졌고요. 12구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말 반인륜적인 대응.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대응. 이런 것들이 세월호 때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세월호의 상처를 엄청나게 해집어놨습니다. 지금. 12구 참사로 인해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사형 소금을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세월호 때처럼 오랜 기간을 잠복했다고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곧바로 촛불에 합류될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그래서 12구 참사가 굉장히 앞당겼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또 윤석열 정권에는 당연히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더 열받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 몰라요. 하루하루 진짜 그냥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여기에 내년 초가 되면 외교안보 위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그리고 한마디로 전쟁 위기죠. 그리고 경제 위기도 지금 시각합니다. 사실 많이 언급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윤석열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묻혀져 있는데 진짜 시각하잖아요. 시각합니다. 경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마지막 12월.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심한 충격들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거든요. 그게 내년은 늦어도 내년이면 전면화 될 거예요. 그러면 총체적인 위기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없어요. 퇴진시키는 거죠. 우리들이. 국민들이 잘 싸워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잘하면 빨리 퇴진시킬 수 있다는 거고. 퇴진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만들어져 있다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이런 정도로 무식하게 움직일 때. 천천히 봐보니까 사고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됐을 때 보면 1, 2년까지 안 가고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예상하면 이제 이승만이 하야할 때 같은 분위기. 그렇죠. 아니면 6월 항쟁 같은 분위기. 네. 대국민 항쟁이 연일 지속돼야지만 가능하겠네요. 그렇지. 그렇던가 아니면 조중동을 위시해서 그군까지 다 치면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적들이 돌아서서. 네네네. 네. 요즘에 이제 또 주변에 촛불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가지고 가면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사람 더 많아지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대기 상태라는 거죠. 누가 불을 당기냐. 그게 하여튼 10월 달에 전국집중이 그 불이었던 것 같아요. 22일 전국집중 때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로 보고서 모두 놀랬죠.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불었지? 저희도 놀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더 나아 오셨어요. 지금 전국집중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달 이렇게 불이 붙다 보면은 짧은 시기 안에 정리가 되겠다. 네. 한 달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항쟁은 윤석열 퇴진을 못 시킵니다. 한 번 일어났을 때 쭉 가야지. 그 상태를 매주 유지가 돼야 윤석열이 압박을 느끼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에 신경 쓰게 되겠죠. 결국 국민들의 항쟁만이 윤석열 퇴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퇴진 불가능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12월 17일 전국집중 축포대행진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제안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윤석열 퇴진 100만번국민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에서 받았었는데요. 온라인에서 붙는 속도가 더디고 좀 느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만번국민 선언을 달성하면 이 선언을 가지고 야당 대표들을 소환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퇴진 결의안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라. 이거를 지금 요구할 생각입니다. 12월 17일 오프라인에 100만명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100만명의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촛불행동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서명 용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촛불에 나오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한 촛불 커지면 나갈게 이런 분들에게 빨리 퇴진 선언을 받아서 온라인에서 100만명을 채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다 모시고 나오는 그 흐름을 한 달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 용지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지인들에게 받아주시고 그 받은 용지는 토요일 촛불을 오실 때 안내소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주 촛불 때 이걸 받아가셔서 실제로 지금 서명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자영업자 가게에다가 비치해 놓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지금 사인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고요. 전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100만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사연은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회분석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